자 박스에 Azure Result가 나왔죠 이거 딱 나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 결과, 그 다음에 근거, 주장 또는 문제점 해결책 자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자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하고요 땡스톤 이유죠 뭐뭐 때문에 그들의 협동적인 경향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협동적인 경향성을 가진 그룹이구나 자 이때 확장적 사고 자 확장적 사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립 방향을 바로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협동하는 경향에 반대는 협동 안 하는 경향이죠 이게 이 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이라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그룹이나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를 막 그냥 해석만 하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보까지 확장적으로 추측을 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탐정이 단서를 보고 추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대요 여기 우위에 대한 게 나왔죠 그럼 이때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룹을 A라고 한다면 만약에 A랑 대립되는 B의 그룹이 존재하고 A가 B그룹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했을 때 A가 지금 협력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럼 B는 협력하지 않는 그룹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결론했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A가 왜 B보다 더 우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근거를 설명하고 나서 결론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봤을 때 아래 글의 전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어떤 흐름 속에서 박스가 들어가겠구나 이게 예측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라 이게 대명사 지칭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하는 경향성들이 지금 주어자리에 나왔죠 여기서 지금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시그널 공식 하나 적고 갈게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공식 정말 중요한데 unless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unless는 if 날씨랑 똑같죠 A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다 이 얘기는 A를 해야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 나와있는 A 소재를 아주 강하게 필자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unless가 나왔을 때 그냥 A가 아니라면 삐리리 할 거야 해석만 하지 말고 딱 강하게 좀 봐야 돼요 그리고 협동하는 경향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 나왔죠 unless 나왔습니다 if not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이 협동하는 경향성들이 경쟁 우위를 협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즉 협동하는 이런 경향이 협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쟁 우위를 줘야 협동하는 경향성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냐 이 길의 큰 흐름 협동 경향이 이 협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쟁 우위를 줘야지만 협동하는 경향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게 발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딱 뽑아내면 되죠 뒤에서 예를 들어서가 나오고 상상해보자 지금 구체적 예시가 나오니까 이 뒤에 내용은 다 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뒤에 내용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돼요 자 두 목동 집단들을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자 목동 집단이 지금 두 그룹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박스에서 이미 예측을 해놨죠 첫 번째 그룹이 협동적인 경향 그러면 대립 방향이 나온다면 두 번째 그룹이 있을 거고 두 그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그룹은 협동하지 않는 그룹이겠죠 다 우리 예측 안에서 노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는 협동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협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예측이 맞죠 여기에 나열의 신호 처음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소개를 해요 한 그룹은 이렇고 다른 그룹은 이래 이렇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할 거고 A를 먼저 소개한다면 A 설명 끝내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넘어가겠죠 만약에 B를 먼저 설명하면 B 설명 끝내고 그 다음에 A 설명으로 흐름이 바뀌겠죠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설명의 방향이 예측이 됩니다 그럼 협동하는 그룹은 협동을 함을 통해서 협동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경쟁 우위를 얻겠죠 경쟁 우위라는 건 경쟁자보다 더 나은 위치 더 유리한 위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협동하는 그룹이 협동하지 않는 그룹보다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스토리 이름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그냥 바로 느껴져야 돼요 그럼 이제 뒤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협동하는 그런 목동들은요 그들의 개별 양떼의 무리떼의 크기를 제한을 하죠 이런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정보 그리고 따라서 그들의 공유지를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들이 먹을 것의 공급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게 해준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죠 우리 협동을 A라고 놓고 협동하지 않는 그룹을 B라고 놓을게요 자 A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우리가 B가 대립관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될 때 확장적 사고 그냥 자동적으로 B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정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나데이, 나비, 나씨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협동하는 그룹은 양떼의 크기를 제한하죠 그 다음에 공유지를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 푸드 서플라이가 계속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B는 어때요? 다 반대죠 양떼의 크기를 제한할까 안할까 제한 안 하겠죠 크기가 커질 거고요 근데 공유지 보존을 해야 안해요? 공유지 보존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푸드 서플라이가 공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딱 예측이 됩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B의 설명이 나오죠 협동하지 않는 그룹의 멤버들은 그렇죠 셀프 인트레스트는 이기심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를 따라간대요 B 협동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그들의 리스펙티브는 각각의 무리떼에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잡아놨던 거 예측했던 거 크기 커진다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공유지를 use up 다 써버리죠 자 이것도 공유지 보존 못한다 예측했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Living themselves with very little food 먹을 게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푸드 서플라이 없죠 자 우리 예상대로 딱딱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가 나왔는데 그들이 비협력적인 그런 목동들이 굶주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대요 어 그럼 여기에 그들은 누가 아니에요 이 비협력적인 목동들이 아니겠죠 그럼 이 데이는 협동적인 이 목동들인데 지금 앞에서 데이는 비협동적인 목동들이었죠 데이가 받아줄 지칭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4번이 되고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여기 앞부분에서 다 뭘 설명했냐면 a가 b보다 더 유리한 상황 a한테는 플러스로 설명을 했고 b는 마이너스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a가 b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고 그 결과 이제 이거를 집약적으로 결론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협동적인 경향 덕분에 첫 번째 그룹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딱 a가 b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그 a 협동적인 그룹이 이 b가 굶주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거나 또는 그들이 더 만약에 모험적이라면 wage a ward은 전쟁을 벌이다 그래서 they can wage an unequal war of the well fed 잘 풍족하게 먹은 그런 무리와 그 다음에 the hungry, 굶주린 무리 간에 평등하지 않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협동적인 그룹이 일단은 우세하고 나면 그들은 심지어 더 많은 동물들을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을 더 먹일 수 있고 따라서 협력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다음 세대에서 네 딱 글의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구조와 관련돼서 하나 더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두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들게 되면 예의가 일어나게 된 원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따라서나 아니면 그럼으로나 지금 위에서 봤던 것처럼 Azure Result나 이런 결론, 결과를 나타내는 인디케이러 수들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잡아놨던 A가 여기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잡아놓으면 위에 박스를 딱 봤을 때 이건 지금 결론이잖아요 A가 B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론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예시 앞부분을 보면은 A가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된다 A가 뭔가 우위가 있다는 걸 출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끝나는 순간 바로 이 박스가 들어가면 또 우리가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쌤이 지금 오늘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은 이 문장 삽입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답이 딱 한 군데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보통 약간 이렇게 되어가서 upon 우리 이 Ray 감독도mir 나도 Beしか設지ajes 로럴ис